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요. 복귀 쪽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재미있는 거기서 느끼시고 선물을 여기서 받아가세요. 선물을 팍팍 부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 첫 대회에 벌써 참가자분들이 무려 12분이 나오셨습니다. 이거를 또 주최하시고 만들어주신 우리 운영 이사님을 한 번 금방스러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홈트라우스에서 타자와 공론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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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이거 그냥 막기만 하면 더 많다 그 편지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저 기계가 여러분들의 그 탐구하는 것을 분석으로 해서 저희 화면을 통해서 1루타 2루타 3루타 기준으로 나오나 봅니다. 물론 3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포스트잇은 아 140 140이에요. 지금 평범 140 142 와 자 석진 아 아 교육부 아 아 이런 거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아 아 portraits 쌍불 141 자 그럼 시작해 주시고 이 선수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손 나타내기 보시면은요 오신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루는 대박의 고정대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를 만드신 우리 또 야극에 30년동안 먹을 당신 우리 해설자료를 맡겨서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빈 선수들만 위빈 선수는 위빈 선수는 위빈 선수는 위빈 선수 이제 형대로 바로 시작하겠죠 첫 번째 선수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12영식 선수부터 자 그럼 우선전은 네 일단 마이너스 1점 시작해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제일 어리면은 마이너스 1점이에요 아이 birlikte 으악 마시면 다 넣을 illustrated 네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게iao진거죠 아 Sent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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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스윙보다 조금 더 타이로 짧게 잡고 가시는데 지금 133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3번 더 133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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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행 succession 통화 하지만 이거는 처음으로 맞췄기 때문에 플러스 1점 결합 far 순수 비축 오오옹 다로 넘어 징조나뵐 손질합니다 정답을 보다 아.. 지금 스윙긍을 보니까요 겁나 칠 거 같아요 직언이 죽으면 직언이 죽으면 접수를 해서 현재 3점의 움직임을 달리는 욘경신 선수를reflection 검은색 박만이 하얀색 박만이 좋다 이거죠 아.. 네 총 35 빨드역 이형식 선수가 현재 1점이고 안타를 두 개를 쳤죠? 안타를 두 개를 쳤기 때문에 자동으로 김정규 선수가 단독 1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타석에 들어오고 어떠세요? 일단 티셔키면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어서 운동하는 티셔키면 마이너스 1점 드리겠습니다. 잘 사시는 분이에요. 저러분은 패트 필요 없어요. 시작! 매년 뜨거운이군요. 자 떴어요. 떴어요. 쫓아갑니다. 정립기 선수 5위로 가리죠. 마이너스 2점이 들어가있습니다. 마이너스 2점이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꼴찌가 현재 꼴찌입니다. 현재 꼴찌이기 때문에 제가 몰지완다 드리겠습니다. 몰지완을 드리겠습니다. 몰지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얼굴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꼴자 1점만 드리겠습니다. 다운 4번 타자 말이죠. 이종원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연예인이라고 하는 팀 그랜드 슬램이라는 곳에서 뛰고 있고요. 아 예. 실버친구 씨 봤을 때 안아주죠. 어떤 insisted 못 찍어냈죠? 이종원 선수 지쳤어요. 지금 Freddie 넌 수 아니고 나는 한반도 Roadruktur에서 모범수는 선수 sense이 6번 김기남 선수입니다. 이 선수 선출이죠? 김기남 선수 선출네요? 선출 플러스 패스 타면 됩니다. 저랑 동갑이요. 아 그렇습니까? 저랑 동갑이요. 마이너스 2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너무 커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저 사람 잘생겼고 저를 못생겼잖아요. 마이너스 2점 드리겠습니다. 저 친구가 이번 경기 때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해 줬어요. 제가 플러스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맨날 물 대신 시켜요. 우리 계란들 많아요 오늘. 자 레그킹 보셨습니다. 자 이제 속도가 얼마나요? 150km 선출한 데는 더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레그킹 보셨습니다. 아 бой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이 공간이 안장한테 갔어요. 다시 봐. 아아악! 자 기록이 왔다가 그가 하나도 없죠?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속도가 맞추는 거 자세에선. 근데 잘생겼어요. 천출인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점 주신 거예요. 임희철 선수 인데요 이 선수 기록 찾아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2020년 올해 게임수 112게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2020년에 올해 112게임이 아니고 실전 게임수가 112게임 그럼 풍요무 선수는 대단한 거에요? 그 선수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 17년, 18년 서울 시댁죠 이제 이런 부분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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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말이죠 그보다 야구를 잘 하긴데요 수임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벤츠가 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봅니다 아아 아아 갑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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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아 자 우리 120키로 넘어 선수 인데게 보좌 하나 드리구요 우리 선수 서울시대표 선수 우리 용종팀에 계신 분께 보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출전선수가 말이죠 이시성 선수에요 지금까지 신나게 떠들었던 이시성 선수 아아 아 치네요 이시성 선수 뭐야 나오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이 아 아 아 아 제가 솔직히 쳐봤는데 힘들어요. 힘들고 솔직히 이게 파도가 평상시에 치시는 거랑 틀려요. 다음 천전 선수. 김공기 선수예요. 갑니다. 아아 아아 너무 잘한다 아아 아아 좋은가요? 어려워요 오늘 여기 연습장에 오면서 완벽하게 복장을 갖추고 계신 분 좋은가요? 아 저 상의를 파티에 넣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어요 1점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은 강아리 루트 존경 자기 인스턴 여기 상의를 끄덕기 이 상의를 잘 맞출 수 있어요 아아 이게 맞춰 이 어머나 1팀인가요? 등록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아직 등록이 안 되어있고 근데 세계옥계 타이밍이 친할 리프트 사이에 이건 거의 100% 출력이 있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대됩니다 이번에 기대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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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임진 물론이요 아... 빠르죠 빠르죠 호빈 호빈이 예뻐요 예뻐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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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아... 패스하셔 80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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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맞추기만 해서 일을 붙이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들한테 가장... 가장... 멀리 이거는 최... 최고죠 대기... 타구 속도가 128 거리가 86 엠타워 아닙니다 마지막 선수왕 도착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없어서 생각에 좀 확인되면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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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덕관 아... 왕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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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골프 유튜브 해주세요? 네 골프 유튜브입니다. 오 대박! 잠깐 배우고 지금 왔어요. 아 방금 배우고 오신 거예요? 네. 오늘 태어나서 첫 야구에서 차리자 보는 거예요? 네. 평소에 몸풀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어떡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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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진다고 했잖아요. 네. 뒷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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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효이 형. 아. 그러겠죠. 자 감사합니다. 한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파를 끝냈습니다. 지금 날이죠. 제가 끈작스럽게 말이죠. 이 혼넌도 안 나왔고 안파도 몇 개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네네. 이 주최측의 농담이라는 생각 계속 모르고 있는데 운영이사이신 김정호 이사께 패스트 참은 차원에서 안파를 진짜 칠 수 있는지 홈런을 진짜 칠 수 있는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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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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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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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